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진짜 대대적인 대청소를 했는데 제가 진짜 청소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카메라 켜지도 않고 그냥 진짜 열심히 청소만 했거든요 집에 누가 와야 부랴부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같이 하는 동생들이랑 저희 집에서 나베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마트에서 보기로 했는데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아가지고 준비가 다 끝나서 짱구 보고 있습니다 집이 너무 깔끔해져가지고 오랜만에 이 깔끔함 너무 좋네요 이게 사람이 진짜 집에 와야 집에 누가 좀 놀러와야 이렇게 치우는데 안 그러면 진짜 세워라 내워라 그냥 방치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짱구를 보면서 친구들 기다리고 그리고 오늘 좀 재밌게 놀도록 할 거예요 아 나카나카이 응,よくわからないけどいいんだこれ 오늘 아침에 집에 와요 이곳은 차가위에서 여러분의 African店에서 아주 달걀cellente 한국이나 lorsquД사위에서 만난 거 같아요 나는 내가 앞으로도isini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소를 만드는 것 같아 내가 보셨고 이쁘게든 오늘 아침에 오신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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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분인데 좀 가봅시다 랍선에 오고 싶어 지금? 지금? 랍선? 랍선 그럼 바퀴 같이 가볼까요? 어디까지 가볼까요? 하루카책입니다 2번째여서慣れた 慣れた 아! 아카책가 왔어 같이 가볼까요? 네 아카책가 너무 맛있어 정말 아카책가 너무 맛있어 아마도 맛있어 아마도 맛있어 아마도 맛있어 아마도 맛있어 아마도 맛있어 아마도 맛있어 뭐 먹을래? 하루카책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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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카책, 닭고, 카ış.. 아마도 맛있어 응 타만에겐 맛있어 타만에겐 어딨어? 1개 1개 엄청 크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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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 두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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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1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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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3円 ripped 카페 5개 1개가 있어요, 근데 엄청 비싸요 거의 처음에 왔어요 레몬은 200원이에요 여기에서 구입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싸요 너무 비싸요 라이브가 1개는 180원 정도 롯데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롯데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지옥입니다 肉? 肉? 이거? 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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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절대 이건 절대 이건? 모야시 모야시 필요해요 필요해요 헬스 롯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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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개에 2개? 롯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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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롯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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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d 이 곁에 그곳에서 구입하지 않아서 그곳에서 구입할 수 있어 그곳에서 구입할 수 있어 그곳에 피자회사였어? 피자회사였어 그곳에 피자회사였어 그곳에 피자회사였어 왜? 피자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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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그? 드라그 그곳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몸을 잊어버렸어 드라그는? 진짜 재밌었던 얘기야 너무 재밌어 들어가요 조회의 시즌 쉽지 않음 이 날이 먹을 수 있어 다 음? 정말 맛있어 이 뼈가 가장 좋아 여기에 그런지 너무 입어있는 것만 가끔 간식이 너무 귀여워 여기 엄청 가격이야 100원 500원 정도 너무 귀여워 1,000원에 4,000원 귀여워 何かめっちゃ昔のやつと思うけどかわいいじゃない? わぁ懐かしいこのけっこう消しゴムやんな 消しゴム? かわいい!めっちゃ懐かしくな うちにゴミ箱がないのに すぐ捨てるから食べてまうから でも全然いいと思う めっちゃいい匂い 映ってる? 映ってない あ映った 映った トッポギです マジルです finitely終わった これ! 捨てぬいて! これ食べるの? あっち? ありがと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лич chenk ılmaz 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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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얘ny 마음껏 into 요리데to 야합! most of us 와 rhoi 가시러 한번만 왔네요 칸바이 귀엽다 천연 저는요 쎄 맛있어 カンパーイ! カンパーイ! カワイイ! カニクリームです 美味しい ソースとかはいら? ウッサソースとかはいら? 大丈夫 カニクリームやばい めっちゃパンパンに入ってる うん あっさ 鍋の 鍋するとき暑いかなと思ったのに めっちゃちょうどいい感じじゃない? うん sini カンパーイー うん カンパーン まだ頑張ってんの? めっちゃ終わってるな めっちゃいい子やー めっちゃいい子思った でも面白い! 喋る? 喋る方? で会ったら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って もう10回くらい以上 ちゅっと私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って 何回言うねん 言うなら 昨日会ったばっかやのに久しぶりです そうそうそう そんな感じ 変わってるな もうね可愛いよな 可愛い 一生懸命やしさ やから頼まれてもいいよ ってな 僕はなんなんやろ 最近さ タイミーさん多いから タイミーさんのタイミーで へぇー で洗い張れてもらって やばい人来たやな やばい人多いでも 怖い人おるよな ちょくちょく どう怖いよ なんか 不審者 あれと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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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と こっちこうやって こうやって 洗い物だけして 全然 喋らないから 喋らないから 私がずっと 何歳ですか? 名前なんで使って ずっと言って スポンジね そう もう食べてきて タイミーに ちょっと言って 食べて帰ってきて そう お皿さ 本のワンパス こうやって ぐーって そこに入れて トマさんが 注意したら はいはい って どういうこと? お皿のワンパスが あれやらの 水溜めてる タッパーと モニカーと 私ポン酢入れる 入れるタイプ 入れるタイプ めっちゃ めっちゃ美味しいポン酢の あれで そう 好き やばい これは食べたことないけど これめっちゃ 美味しい めっちゃ 入れるた 美味しい 美味しい? めっちゃ美味しい めっちゃ美味しい うーん 美味しい めっちゃ 働いてる感じない うーん いいなー それ一番 いいなー お菓子 めっちゃ美味しい お菓子 めっちゃ お菓子 作りたいやつだったら 作っていいよ みたいな うーん クッキーとかを? うん 定番のは で 暇やったら 何か作るみたいな うーん 作りたいなー だって 私もベーキング めっちゃ好きやから うん なんか ここでちょっと 働いたいなー と思った 働いてない でもなー ロッシュしへんな うん うん レシピ欲しい ある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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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やめた なんかさ 今この ギリアの うん おいしい あっくん うん あっくん 大量にさ 待ち合ってスタッ うわー マジで? やばっ なんで? 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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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やばっすぎる リカさんがそれ見て 病気だったかな? え? やばっすぎ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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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ょっと痛い 痛い 痛い マジの これね え? なんかは え barriers 致し ええ ええ うん ム Cleuk